자세히 확인하시면, 좋은 아침입니다 다섯번째 라스드와스고요 오늘은 다행히도 CES 티켓이 하나 생겨가지고 참석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이제 CES 셔틀을 타고 가려고 하는데 오늘 저녁에 30분간... 아니다. 20분만 넘는가? 죄송해요. 셔틀이 어디에 오는 건가요? 저는 아리아에서. 그래서 거기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아리아 호텔에서 셔틀을 탄다니까 그래서 아리아 호텔로 가서 거기서 CES 셔틀이 계속 호텔마다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CES 방람회까지 들어가준대요. 화요일부터 목요일은 오전 10시 반까지 20분마다 온다니까 지금 이제 마지막 차를 타러갑니다. 빨리 가야지. 셔틀가 여기가 있나요? 좌측에 오른쪽으로 올라갑니다. 감사합니다. 좌측에 오른쪽으로 올라갑니다. 침하 그레이하운드 구석버스 그런 느낌이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줄이 진짜 길다 바람 진짜 많이 보네 우는 disc을 타고 싶을 때 지금 오케이. 그냥 촬영 중 하나가 되었고 안돼 3, 2, 1 3, 2, 1 3, 2, 1 Sometimes I like to act like I'm going to kick it You know 3, 2, 1 That's it? Thank you There's a lot of new brands I think we should all see each one I'm going to find some fun This thing will walk like ropey That's it? And then you can text it to your email or phone number Okay Go right here Then you can send it to your phone number or email It's good! Oh, that's really good And then it boomerangs back Oh, that's cool Email would be Alright, thank you so much Let's go Oh, that's really good Let's see This is our country It's in the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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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come to SK It's in the UK It's in the UK What are you doing? SK HANICS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This is the UK 8 million people That's why I'm looking for Google I want to see That's why I want to see What I want to see There's a lot of fun What are you doing? 보다가 4D로 체험하는 게 있던데 월마트? 아, 이런... 어떻게 다 운반되고 그런 걸 보여주는 건가? 아, 로보트가 여기 팔레트! 조그마한 박스를, 스태츠를 다 알아서 로보트가 팔레트를 준비해주고 로보트에 다 AI로 하는 거 같은데 그렇게 하면 로보트가 알아서 실전으로 하나? 그래서 그냥 QR코를 검색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건 저희 회사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스토라에서 배달송만으로 고려해서 저희 회사에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우리의 스토라에서 배달송만으로 내 뇌을 받아볼 수 있다고 들어요 그래서 아 avere 좋은 음식은까? 아, 그러면 저희가 예 카드에서 배달송이 quê? 이렇게 한 4분 동안 봤어요? 그 대기소에 살짝 금리기 대회 underground 너무 많아요 있어입니다. 옷은 물을 물고, 물 물을 이용하자 네가 넘어가며 월마트 Coin 원략을 통해서 가볍니다. 아, 그렇게 기능이들에게? 아, 나의 학습용의 비교환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너무 재미있어요. 자 이제 CES 들렸다 나왔는데요. 일단 전반적인 그거는 되게 신기했어. 엄청 막 새로운, 막 엄청 새로운 건 아닌데 유튜브에서 본 것들인데 실제로 보니까 재밌기도 하고 전기차도 보고 만져볼 수도 있고 웨어러블 이런 게 전 재밌었거든요. 웨어러블이랑 AI 관련된 거나 로보트 이런 거. 그런 거 위주로 좀 돌아다니고. 아무튼 재밌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좀 제대로 더 보고 싶었는데 어디가 어딘지 잘 몰라서 많이는 막 돌아다녔습니다. 이제 모노레일 타고 다시 호텔 쪽으로. Bye bye CES. 엄청 크게 이어집니다. 요즘 회사들이 다 이런 미래의 지향적인 서스테이너빌리티 막 이런 걸로 왔는 거 같아. 막 신안경. 오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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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이 갤럭비는 뭔가 스킬이 보이네요 또한 스킬이 보이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